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은 1mm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돼지 참치 꽁치 김치찌개는 대한민국 3대 김치찌개로 불리는데요. 정말 집에서 자주 해먹을까요? 어떤 김치찌개예요? 참치. 돼지고기 눈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참치. 꽁치찌개가 맛있지 뭐. 꽁치누크 많이 해먹지. 꽁치찌개. 꽁치찌개 진짜 잘 어울려요. 뼈채 다 먹을 수 있고 영양제 최고고. 돼지고기 참치에 이어 주부들이 자주 요리하는 꽁치 김치찌개. 인터넷을 통해 꽁치 김치찌개가 맛있다는 한 음식점을 발견했는데요. 음식점에 대한 평은 대체로 좋은 글이 많았습니다. 맛집에 대한 평가가 사실인지 음식점에 도착해서 밖에서 잠시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꽤 많은 손님이 찾는 맛집. 실제로 먹고 난 손님의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팀인데요. 음식 드시고 왔는데 꽁치 김치찌개가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드셔보셨어요? 비린내가 안나고 저도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데 처음 자취할 때 배우는 게 사실 통조림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잡내가 없어요. 아 그래요? 김치가 되게 잘 익어서 목 넘길 때도 맛있고 꽁치도 되게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살도 잘 느껴져서 맛있어요. 옛날에 먹던 어떤 그런 맛이 새록새록 납니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들이 지금은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데 여기 오면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배워봐야겠네요. 갑작스런 질문에 나온 솔직한 답변들조차 맛이 좋다는 평가뿐인 맛집의 꽁치 김치찌개. 이쯤 되면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황금 레시피 꽁치 김치찌개. 지금 시작합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들어가서 살펴봐야겠죠? 사장님이 레시피를 공개해 주실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 가게 안은 들어왔는데 손님들이 저마다 먹고 있는 건 고기? 모두 고기만 구워 먹을 뿐 꽁치 김치찌개는 국물 한 방울 보이지 않은데요. 그때 사장님 꽁치 김치찌개 주세요. 사장님 꽁치찌개 사장님 꿈만 주세요. 드디어 등장한 주인공 꽁치 김치찌개. 고기를 먹고 나면 냉면을 찾듯 이 집에서는 고기를 먹은 뒤 꽁치 김치찌개를 찾는 게 당연한 순서랍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꼭 먹고 가야 하는 별미 중의 별미라는데요. 시원하겠어요. 밥 한술 위에 꽁치 한 조각과 김치를 올려서 꽁치 김치찌개를 제대로 즐기는 손님들. 맛있으세요? 네. 이 맛이에요. 이 맛에 옵니다. 고기 육질은 어떤 거예요? 꽁치 육질. 탱탱하고요. 그리지도 않고. 간도 딱이고요. 네. 완전 맛있어요. 저렴한 꽁치 통조림으로 해먹던 김치찌개는 어려운 생활의 동반자이자 야외에서 쉽게 끓여먹던 추억의 음식. 군대 갔을 때 휴가 받아서 친구들 만나서 연탄풀에 끓여먹던 연탄풀에 끓여서 소주 한 잔 마시던 그 맛이에요. 꽁치 김치찌개 한 그릇에 추억까지 떠오르게 만드는 맛의 비법이 있을 텐데요. 꽁치가 통조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꽁치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레시피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뭐 얼마든지요. 맛에 대한 자부심으로 레시피 공개를 허락한 사장님. 먼저 사장님이 조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을 동시에 준비한 뒤 냄비엔 물처럼 보이는 액체에 꽁치와 양념을 넣어 끓이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마늘과 고추, 김치를 볶는데요. 먼저 볶아져요. 그리고는 냄비에 볶은 김치를 붓고 고춧가루와 채소, 그리고 노란 액체를 붓고 끓인 뒤 노란 액체? 고명을 올리고 간단하게 조류가 끝났습니다. 꽁치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김치를 따로 볶을 뿐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꽁치 김치찌개에 쓰는 꽁치부터 천천히 살펴보기로 한 그때 사장님이 꺼내든 건 바로 꽁치 통조림 꽁치 통조림은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손질이 돼 있어 사용도 간편한 장점이 있죠. 통치는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2인분 기준으로 이 한 캔 정도 쓰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통조림 뚜껑은 조심히 딴 후 안에 액체는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데요. 그리고는 접시에 내용물을 옮겨 담는 사장님. 대부분 통조림은 뚜껑을 따자마자 유리에 사용하는데 접시에 따로 옮겨 담는 이유가 있나요? 공장에서 통조림을 만들 때 안에 내용물을 넣고 난 다음에 바로 뜨거운 것을 닫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퓨란이라는 휘발성 물질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조림을 따고 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두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옮겼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꽁치는 15분간 공기 중에 휘발성 물질이 날아가도록 두세요. 15분이 지나고 이제 꽁치를 끓이나 했는데 새해 바친 꽁치 위에 물을 붓는 사장님. 뜨거운 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꽁치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습니다. 꽁치 통조림 쓰실 때 뜨거운 물도 한번 해보고 가서 쓰세요. 통기름 아니야 그냥 놔요. 아닌 거예요 그냥 해요. 아 그냥 해야 돼? 네. 그냥 해야지 거기 넣으면 아깝잖아. 국물이 진국인데 다 씻겨 나가면 맛이 없잖아 그게. 사장님 뜨거운 물을 왜 이렇게 붓는 거예요? 네 생선이기 때문에 약간의 비린내도 없애주고 살결도 훨씬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붓고 있습니다. 맞춰야 그럼 확실이 나나요 지금? 네 확실이 납니다. 꽁치 김치찌개를 직접 먹고 있는 손님에게 묻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겠죠? 혹시 맛 어떠세요? 꽁치가 생꽁치라 그런지 살이 통통하고 살이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여기 근데 통조림 쓰는데? 네? 에이 무슨 통조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통조림 쓰예요. 진짜예요. 여기가 제가 통조림으로 해봤는데 이런 맛이 안 나는데 무슨 소리예요. 생물꽁치로 착각할 정도로 맛이 좋다는 손님의 의견. 정말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통조림꽁치에 왼쪽은 뜨거운 물을 끼얹지 않고 사용하고 오른쪽은 사장님의 방법대로 뜨거운 물을 끼얹어준 후 꽁치 김치찌개를 만들었는데요. 어차피 끓일 거라. 누구나 같은 꽁치 통조림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방법 때문일까요? 혹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장님의 다른 비법 때문에 꽁치가 맛있었던 건 아닌지 손님에게 공정한 맛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손님은 조리 방법의 차이를 전혀 모른 채 맛을 봤는데요. 과연 맛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차이가 좀 나나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보기에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생선의 살치의 탄탄함이 좀 더 좋고 비린내도 좀 덜하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살치의 탄탄함이 좀 덜해서 좀 흐물한 점도 있고 생선의 비린내도 좀 더 나고 제가 먹어보기에는 파란색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통조림 꽁치에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만으로 맛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통조림에서 꺼낸 후에 체에 맞춰서 뜨거운 물을 한번 끼얹어주면 단백질 생성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살집이 단단한 뿐만 아니라 비린맛이 완전하게 없어져 조리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는 꽁치 김치찌개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뜨거운 물을 끼얹어 사용한 꽁치보다 뜨거운 물을 끼얹지 않은 꽁치가 살에 탄력이 없어서 훨씬 잘 부설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꽁치 손질이 끝난 후 냄비에 물을 붓는 사장님. 이제 찌개를 끓일 건가요? 육수를 먼저 낼 겁니다. 아 육수요? 네네. 아 그럼 육수에 물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2인분 기준으로 할 때 두국자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사장님의 두국자 물량은 200cc 맥주컵 기준 6컵. 이제 각종 육수 재료들을 넣을 차례인데요. 사장님이 넣는 재료를 보니까 집에서 흔히 쓰는 육수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료는 순서에 상관없이 한 번에 넣어주고요. 이제 끓일 차례. 음식을 만들 때 불 조절이 중요한 건 아시죠? 센 불로 끓어오를 때까지 한 번 우르르 끓으면 다시 약불로 낮추셔서 한 20분 정도 끓이면 충분히 우러납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육수가 부글부글 끓으면 약한 불로 낮춰서 20분간 은근하게 끓이면 됩니다. 20분이 지나면 불을 끈 뒤 육수 재료를 건져내주면 되는데요. 육수 재료를 말끔히 건져내면 꽁치 김치찌개의 깊은 맛을 내줄 육수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육수는 총 맥주컵 4컵 분량 800cc가 나옵니다. 만든 육수 한 국자를 다른 냄비에 붓는 사장님. 뜨거운 물을 끼얹어준 꽁치도 육수에 넣고 찌개를 끓일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기껏 만든 육수를 다 쓰지 않고 남겨둔 사장님. 이건 버리는 건가요? 이 찌개가 한 5분 정도 끓이다 보면 국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육수 한 컵 정도 남은 걸 마주 넣어주시면 아주 알맞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800cc? 네네네. 그러니까 맥주컵 3컵 분량의 육수는 처음 끓을 때부터 사용하고 나머지 한 컵 분량의 육수는 나중에 넣는다는 건데요. 맥주컵 3컵에 육수만 붓고 꽁치와 간 마늘, 간 생강도 넣습니다. 그리고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액체 한 큰 술도 넣는데요. 저거 맛술. 이거 뭐예요? 지금 넣으신 거? 이건 화이트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 네. 이걸 왜 넣으시는 거예요? 이건 비법이라는 비법인데 음식에 풍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꽁치김치찌개와 화이트 와인? 과연 어울리는 조합일까요? 사장님이 비법이라고 밝힌 화이트 와인. 꽁치김치찌개에 들어가면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100번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만들어서 맛을 보는 게 정확하지 않겠어요? 많이 넣는 거 한 숟가락 넣는데. 이번에도 역시 왼쪽엔 화이트 와인을 넣지 않고 오른쪽엔 한 큰 술 넣은 뒤 각각 꽁치김치찌개를 완성했습니다. 손님에게 두 개의 공채찌개의 맛평가를 부탁했는데요. 뭔가 애매한 표정의 손님. 맛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건가요? 쉽지 않은가본데요? 별 차이 없나요? 전 파란색이 사장님이 만드신 것 같은 게 김치나 꽁치가 훨씬 식감이 살아있고요. 노란색도 맛있긴 한데 조금은 깊은 맛이 덜한 것 같아서 파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와인을 넣으니 더 깊은 맛이 난다는 의견. 왜 그런 거죠? 와인을 넣게 되면 전체적인 맛을 아우러지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와인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열을 가하면 휘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하는 과정에 비린내라든지 잔맛을 함께 휘발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꽁치와 국물이 맛있다고 꽁치김치찌개 전체가 다 맛이 좋은 건 아니죠. 뭐니뭐니 해도 김치찌개 하시면 바로 김치가 아닐까요? 역시 많은 손님들이 꽁치김치찌개의 김치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김치찌개의 김치는 왠지 더 맛이 좋은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곳의 김치 맛은 어떤지 손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치를 손질하는 방법으로도 와인을 넣는 비법으로도 분명히 밝혀진 사실. 맛있는 것에 이유가 있단 건데요. 김치에도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다시 주방을 찾아서 사장님께 사용하는 김치 공개를 부탁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는 눈으로 봐도 살짝 색이 진하고 배추가 투명해진 모습이 푹 익은 김치 같아 보이는데요. 오래된 것 같은데요. 생김치는 아니고요. 2년 정도 묵힌 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이요? 네네. 묵힌 정도에 따라 구입이 가능한 묵은 김치. 제조 일자가 2013년 03월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김치를 사용할 땐 어떡하죠? 좀 익힌 김치를 먹고자 할 때는 실온에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 놔두면 어느 정도 먹기 좋게 숙성이 됩니다. 선생님 양은 얼마나 하세요? 김치를 볶아도? 2인분 기준으로 4분의 1포기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4분의 1포기? 네. 이게 4분의 1포기입니다. 김치는 2인 기준으로 4분의 1포기를 준비하고 뿌리 부분을 잘라내고 가장 먹기 좋은 크기인 4등분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과 고추를 볶는데요. 1분간 잘 있도록 볶는 사장님. 이유가 있나요? 한 번 하고 송영고추를 왜 볶으시는 거예요? 마늘과 고추를 볶은 기름에 김치를 넣는 사장님. 김치도 볶아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고 보니 이 작년 지난 김치찌개 방송 때도 김치를 돼지 비개로 낸 기름에 볶아서 사용했었죠. 같은 듯 다른 레시피. 꽁치김치찌개엔 돼지 비개를 쓰지 않으니까 마늘과 고추를 볶은 기름에 김치를 볶으면 맛이 더 좋다고 하네요. 김치 볶을 때는 센 불로 한 3분 정도 적절히 조정하시면서 볶으시면 되겠습니다. 마늘과 고추를 볶는 시간을 포함해 3분간 볶은 김치는 육수와 꽁치가 끓어오르면 넣어주는데요. 청량고춧가루 반 큰 술과 일반고춧가루 한 큰 술도 김치와 같이 넣어주세요. 센 불에서 5분간 끓이다 보면 어느 정도 국물 양이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이때 채 썬 양파와 육수 한 컵을 마저 부어주면 됩니다. 아까 남겨둔 큰 컵. 육수 총 4컵 중 남겨둔 한 컵을 이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양파와 육수를 넣고 조금 더 끓인 후 다른 대파를 마지막으로 올리는 사장님. 한 2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대파로 고명을 올리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꽁치도 김치도 국물까지도 맛있는 꽁치김치찌개. 네, 드디어 완성! 꽁치김치찌개를 만드는 황금 레시피. 복습할 준비 되셨죠? 먼저 육수를 낼 재료를 준비해볼까요? 다시마를 한 장. 크기를 재보니 천원 지폐 크기네요. 국물용 마른 멸치는 10마리고요. 건세우는 2큰술 준비해주세요. 육수에 사용할 물은 200cc 맥주컵 기준 6컵을 사용합니다. 냄비에 분량의 물을 붓고 황태머리 1개, 무는 약 50g 한 토막, 대파 반 개, 양파 4분의 1개, 미리 양을 재둔 건세우와 육수용 멸치도 넣어주세요. 다시마도 넣고 월계수잎 2개도 넣은 후 센 불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서 20분간 끓입니다. 다 끓인 후에 건더기를 건져내면 깊은 맛을 내줄 육수가 완성! 이제 찌개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할 거예요. 먼저 2인 기준 꽁치 통조림 한 캔을 준비합니다. 뚜껑을 조심히 딴 뒤 통조림 안에 액체는 따라내버리고 꽁치는 다른 그릇으로 옮겨 휘발성 물질이 날아가도록 15분간 방치해주세요. 그리고 체에 받친 꽁치에 뜨거운 물을 두세 번 끼얹어줍니다. 김치는 2년 된 묵은 김치를 준비하는데요. 덜 익은 김치를 사용하려면 실온에서 하루 숙성시켜서 사용하세요. 김치는 4분의 1 포기를 4등분으로 자르고 올리브유 2큰술을 두른 팬에 마늘과 청양고추 2개를 잘라 1분간 볶은 후 김치를 넣고 센 불에서 2분간 볶아줍니다. 만든 육수 4컵 중 3컵만 먼저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육수 3컵을 냄비에 붓고 뜨거운 물을 끼얹었던 꽁치와 간마늘 반큰술 간생강 3분의 1큰술 화이트와인 1큰술을 넣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화이트와인 대신 레드와인도 괜찮아요. 끓어오르면 볶아둔 김치를 넣고 청양고추 반큰술과 고춧가루 1큰술을 넣고 5분간 끓여주세요. 5분 뒤에 채 썬 양파 4분의 1개와 남은 육수 1컵을 넣고 2분간 더 끓인 후 대파 약간을 고명으로 올리면 꽁치 김치찌개가 완성됩니다. 먹다 보면 어느새 밥 한 그릇 뚝딱인 황금레시피표 꽁치 김치찌개 어때요? 맛있어 보이나요? 연휴 때와 달리 능숙한 솜씨를 뽐내는 수혁 PD 조리 과정은 실수 없이 무난히 넘어갔는데요. 과연 맛도 괜찮을까요? 정말 맛있어요. 형님 동생 같네요. 요리사로. 형제 같네요. 혹시 오늘 저녁 메뉴 정하셨나요? 아직 못 정했다면 당장 도전해봐도 좋을 만큼 간편한 황금레시피 꽁치 김치찌개는 어떠세요?